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 오늘은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부분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가 있고요. 코드 안에서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가 C가 나오고 B플랫이 나오는 음은 C의 코드톤의 세븐 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경과음으로 거치는 F는 C의 4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코드는 C의 5도 분석을 해보면 루트랑 세븐 노트랑 4도랑 5도 이렇게 나오는 3도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높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F코드가 여기 높이가 있고 G가 여기 있는데 높이를 좀 바꿔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바꾸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가 표현이 되고 느낌 자체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베이스는 물론 음, 근음 있고 여러가지겠지만 그 현이나 포지션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변형해서 연주를 했는데 이 기본 처음에 나왔던 데는 B플랫을 여기를 잡았다면 3번, 3번쭉 1번 플랫을 잡았다면 두 번째, 제가 변형한 거는 1번, 3번 플랫을 잡았습니다. 터브 같은 거 잡았는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에 거랑 또 합치면 지금 4마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던 원래 교재에 나왔던 거랑 두 번째 거랑 합쳐서 반반씩 또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다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높이에서든지 어떤 코드에서도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연습하는 원식스 투 파이브 진행 C, A마이너, D마이너, G7 코드에서 한번씩 반복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든지 E마이너를 친다, E 코드다 그 다음에 뭐 F샵이다 F다 차가 계속 지나가네요. 마이크를 하나 사이다나? 네 그 척각을 한번 바꿔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을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바꾸니까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약간 비브라터를 쓰면서 그 마지막에 세븐 노트를 쉐이크하면서 느낌을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썼던 라인 중에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가 C 코드면은 이번 줄 10번 플래시 C죠. 세븐 노트를 주면서 이 곡의 포인트를 마무리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의 그런 자리를 익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새로운 스케일을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베이스 라인의 그 코드 톤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머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쉐이크를 쓸 수도 있고, 뮤트를 쓸 수도 있고 그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를 어떻게 꾸미고 첫 번째 박자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발전을 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함은 없습니다. 코드, 톤, 그리고 리듬을 좀 바꾸고 또 포지션도 좀 바꿔서 다 응용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타브, 그 다음에 해머리, 네 마디째, 네 박을 전부 다 필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요. 코드 톤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뉘앙스를 어떻게 듣고 박자를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또 다른 라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교재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코드 톤을 알아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또 음색을 만들어 보고 또 메트로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또 드럼 머신을 맞춰서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코드에서도 계속 적용을 해봐서 그 베이스 라인이 연주자 몸에 익힐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곡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